논어 스터디 논어파리편 제15장 알고 있는 것을 몸소 실천하라 자입태묘의 사문 호갈수기추인지자지혜호입태묘의 사문 자문지활시에야 해석 겅즈는 태묘에 들어갈 때마다 모든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누가 공자가 예를 안다고 했나요? 태묘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물어봅니다 공자는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입니다 스토리 알고 있는 것을 몸소 실천하라 공자가 주공을 모신 사당인 태묘를 참배하러 갔다 공자는 태묘 참배의 예절을 잘 알고 있었지만 참배를 하면서 사당의 관리인에게 참배 절차를 하나하나 다시 물었다 이를 보고 누군가가 말했다 누가 공자가 예를 잘한다고 했던가? 참배를 할 때 모든 것을 물어보는구나 이 말을 들은 공자가 말했다 이것이 바로 예입니다 나중에 이 말을 전해들은 제자가 공자에게 태묘 참배에 대해 여쭤보았다 선생님은 왜 태묘에서 모든 것을 물어보셨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예는 배우는 것이 아니다 행하는 것이다 나는 태묘의 참배 절차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물어보고 참배함으로써 예를 몸소 실천하고자 했다 제자들은 공자의 말씀에 공감하며 예를 몸소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제자들은 공자의 말씀에 공감하며 제자들은 공감하며